아 뭐야? 점 맞췄어요? 이거는 다시! 그렇죠! 눈을 붙고 이야! 리셋됐어요! 짱세 리셋에 정조준에 암호무 궁극기에 피즈 궁극기까지 짱키리 리셋됐어요! 큰 나네요 아 이거 미누 좋아 이런거 좋아요 그럼 글누그도 2천까지 줄였구요 이거 봐줘야죠 아래쪽 뭐죠? 아래쪽 싸우고 있구나 앞전멸 아아아 이거는 이쪽부터 봐줘야 되지 않았나 싶었는데 한방이 그냥 제간둥이 저걸로 한방 오히려 피그면 오리나요? 1분 조냐? 전사죠? 아 좋아요 바트 좋아요 나쁘지 않아요 지금 어 쌍성구 아무 공격기 없고 궁 쓰고 궁 쓰고 베인 넘어오면 네? 어? 붕데? 왜? 그만가야죠 너무 미드 쉬고 미드 쉬고 오호 바트! 이야 붕데 실패 아유 콜라콜라 아우 어 렌턴? 어? 어어? 이거 잡았죠 이거 잡았죠 좋습니다 어쨌든 이쪽 한타 좋아요 그러므로 천군들까지 줄였어요 흥미진진합니다 네 흥미진진해요 여러분 뭐 3경기 갈라고 밸런스 맞추고 이런거 아닌데 되게 열심히 하고 있어요 아 피즈 바트죠 바트 살아나기 시작하면 이거 못 막거든요? 바트 살아나기 시작하면 못 막습니다 렌턴 뒷북 렌턴 또 오라클을 좀 먹고 맵만 지우면은 이쪽 쓰레쉬 있고 암흥무 있어가지고 한타 질 수가 없어요 낚시플레이 좀만 해주면 아 그런 부분이 좀 아쉽네요 이즈레리기로 살아나고 있습니다 이즈레리기로 5킬이에요 피즈 리치베인 바트 리치베인 지팡이까지 다이렉트로 나왔어요 이야 바트 7킬 딜 어머머미라 바트 피즈는 바트거든요 이즈레리기로 이렇게 북측으로 암살나와요 자 미드쪽 에요 신지드가 그래 Sol 사림 명 신지드는 Julian 신지드 능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요 퀸 늦어요 신지드 능지 않아서 나쁘지 않아요 짱색하고 다 살았어요 1분이 너무 빠른 조냐 신지드가 넘어가는거 넘겨서 살렸어요 정전플레이 W 왜곡으로 가는거 넘겨서 살렸어요 고구마! 앞전면 몰래 맺는거 바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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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바트 에이 잡고 트리플길 바트거든요 와 진짜 미치겠다 바트 이것도 체력없는 놀이죠 체력없는거 여기있다 에이 설마 에이 이거 반대편에서 아니죠 피즈가 지금 맹화력하고 있습니다 피즈 11킬이에요 와 이거 3경기와서 만약에 원거리 근거리 싸움인데 지는쪽이 정하는거거든요 3경기간단 얘기는 쓰레기팀 진단 얘기고 쓰레기팀이 원거리 고르면 피즈 또 나오거든요 그쵸 피즈는 근거리니까 어 근데 그러면 근거리를 골라버리면은 제이스 피즈 둘다 봉인을 할 수가 있네요 그렇죠 음 대신에 원딜 없는거구요 봉인들은 베인 뭐 케이틀 다 안되구요 원딜은 탱글타기만 바트 골드 1위 와 와 건물도 밀고 바트가 다에요 야 바트가 1경기 어 이거 WR 좀 위험해요 예 1경기 어때 본인의 픽시스를 바트 위험해요 너무 잘 만회하고 있습니다 오 야 바트 위험 야 이야 이거는 판단 우와 궁맞춰놓고 하지만 전사 네 그렇다고요 판단은 좋았어요 그동안에 그동안에 여기서 2등 가져가면 모랑검 들어갔고 미드쪽 퀸 잡고 두명이었기 때문에 에이 어 몰래멍과 살았어요 붕대 실패 풍신 뒤쪽에 옵니다 몰래멍 와요 육식정글로 와요 어 베인 이야 살아있어요 축살아있어요 드래곤 이제서야 첫 드래곤 네 양대 첫 드래곤입니다 어 이거 트래곤 가져가면 글로범골도 앞서나가요 역전 대역전 네 이러면 집가면 이즈리엄이 체리수산이 나올거고요 바트 집항 죽은 모자 나왔어요 라바돈의 죽은 모자 바트 11킬 이어시 어 어 아우 루블랑 진짜 에이들 특성만 아니였음 저 다 녹았을 것 같은데 어 어 부상소리가 좀 떠이죠 카피디 카피디 녹이고 바트가 녹이고 바트 떴고 자이랑국이 잘 들어갔어요 바트 전사 아 기밀분이 잘했어요 근데 이즈리엄이 살아있어요 콜록콜록 개월같이 이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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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록콜록은 수 embedded 한ifier 즉 하 칼 products 잘 먹었네 27분 상대적인 거니까 바트에 비해서 잘 먹으면 되는거죠 바트 11킬 오 이거 뒤집어주면 쿵을 왜 안쓰 뒤집어도 둘이 못잡을거 같은데 아까도 위채보다 궁쓰는게 낫는데 와 글로우 글드 지금 7,700골드 차이 아 예측할 수가 없어요 지금 킬이 28분인데 43킬 나왔어요 분당 1킬은 무조건 1점 한 7? 그 정도 나온다는거죠 잡았죠 카피디가 던지네요 또 붕대 쓸 필요 없어요 뒤집고 뒤집는게 조금 애매하긴 한데 붕대 붕대 그냥 뭐 그렇죠 으어? 이걸 살려주네요 뒤집고 이야 베인 아무리 이즈가 베인한테 약해도 지금 레벨 차이가 2레벨 차이인데 아르블랑 아르블랑 콜록콜록 콜록콜록 이즈리얼 진짜 빡치져 내가 이름 놓고 나는 옆에 쓰레시를 했었는데 왜져 그러니까요 궁 피하고 하지만 세요 피즈셉니다 또 리셋을 하네요 네 이걸 리셋하네 이걸 짱새가 리셋하네 또가요 궁극기 있습니다 암흥무 긴 바텀이 있구요 아 이렇게까지 수세에 몰릴게 아닌데 지금 벌레팀이 벌레팀이 너무 플레이를 맵을 쫓겠어요 텔포있는 신지들까지 있는데 every 텔포 쓴거에요 신지들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ㅋㅋ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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ㅋ 심지야 야 바트 그사이에 혼자서 다합니다 바트 들어갈수있죠 이거 아 딱 피해주고 자해랑 좋았어요 바트 안맞았죠 본드 발라주고 뒤집고 바트10 Ba트14킬 바론? 좋죠 바론 나쁘지 않죠 메인밖에 없어요 딜이 이쪽은 어차피 가리오닌 플레이 어 막아주고요 원딜들이 너무 던져요 카피디랑 몰래 맹는거가 어허 미키브리 그 짧으니까 근데 막 쓰는건데 못먹었어요 못먹고 어 정말 아 이거 벤 때문에 못먹나요 이거를 이거 왜 도망가죠? 4대2인데 이거 왜 도망가는지 모르겠어요 카피디들이나 어 카피디들이나 알 써버려줘 진짜 쓰레기다 랜턴 랜턴 없나? 랜턴 여기다 던져주고 딱 오면은 하 설마 붕대에잉 아 이제 한번 밀었네요 잡고요 르블랑옵니다 벽에 부딪혔어요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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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어요 매첨 재밌다 하하 여러분 우리 고래가와 장인어른 보면서 욕하면 안 돼요 아 그럼요 저도 솔랭에서 막 이래요 진짜로 그럼요 제 3자가 되서 보면은 저도 지금 세렌지한테 뭐라고 웃고 있지만 와 이거 잡죠 너무 세기 때문에 피즈가 피즈 심혈을 까지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바다 하트킬이 나옵니다 이거 탑도감도 되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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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신기한게 다들 피터지게 싸우는데 뭔가 한 명씩 안 보여요 하하 하하 신지드도 어쨌든 란두인 나왔고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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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하하 하하 마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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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하하하 무 Heavenly 프리 아니 그만하세요 죄송합니다 네네네 굳이 뭐 질기겠습니다 그냥 아 그럼요 그럼요 영화갈람하듯이 짜연지 각폭댕을 하는거다 라고 생각하면 편할거 같아요 어 좋아요 걸리고 짱색을 늦었어요 짱색을 늦었어요 짱색을 늦었어요 짱색을 타였어요 저것도 나쁘지 않았고 렌털이라도 퀸 프리딜 아 쓰레쉬 궁 너무 늦었어요 퀸 좋아요 퀸 좋아요 퀸 딜 좋아요 바트 없으니까 이런 상황이 나오는거에요 바트가 없으니까 바트 뒤에서 와서 트리플지라도 만들지 않는 이상 야 이거는 이런식으로 하나요 반타를 야 바트가 와아니 이십오골드 푸니션 먹었으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흘 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흑 이어캐흐흐흔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homG 나 뭔가했어 han 이어캐흐흫 아 미치겠다 아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어 그래도 야 그래도 그리고 계속 바트 타워 마무리 못하나? 나는 분신 상대할 때도 최선을 다한다 그럼요 그럼요 분신이 무슨 병이 될 수 있지 1인치 제거해야되요 근데 글로벌에서 차이 안나요 명경기에요 여러분 글로벌에서 차이가 안나요 어? 어? 정변? 죽겠네요 여러분 다시 보기 할 시간이 없어요 다시 보다가 명장면 놓칩니다 게임으로는 피디들이 하는 짓이죠 다시 보기만 이런 것 때문에 중요장면 놓칩니다 한시도 눈을 뗄 수 없는 장면이요 사이소구 실패했고요 성공 그리고 전사 짱새 짱새 딜 없는 둘이서 원딜 둘을 상대하고 있어요 아 가리온씨가 취소했어요 루글라이 끊었네요 루글라이 끊었네요 트리플틀 이걸 아무브라이 트래쉬가 상대를 하네 그리고 가리온 죽어요 자 근데 이즈리얼이 와서 실명 실명 아 실명 쿨인가보네요 무빙 미니언 너무 세요 아 그동안에 빗을 밀고 있구요 밀도 안밀어요 글로벌 차이가 안나는데 한타는 자꾸 왜 지는거죠? 한타라는 한타가 없이 그냥 다 돼 이상하게 하니깐요 그래도 이즈리얼이 피바라하게 최소쌍히 이즈리얼이 키템 잘 나는데 어 잘못 박았어요 뒤집고 도망갈라 그랬는데 어 쿵 지나갑니다 슬로우먼 더 걸고 어딜 지나가 앞비전 큐 마무리 못했어요 이즈리얼 와 이 와중에 더 웃긴거 뭔지 알아? 피구배우 풀핀할때까지 기밀분 CS 세탁하고 있었어 근데 세탁한 CS가 36분인데 225개 야 운영이 멋있게 큐 날리고 딱 뒤돌아갔는데 잡혔어야 되는데 안 잡히고 아 미치겠다 아 이거 잡으십쇼 죽봐 일본이 템 이상하게 가서 딜도 너무 안나오고 네 존자를 먼저 갔거든요 짱새 3킬 10대스 이거 모여서 싸우는게 그냥 모여서 아 그만 얘기할게요 이번부터 저는 안하잖아요 네 감사하겠습니다 재밌게 이거는 오오오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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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 못췄어요? 궁극기 저 베인 마무리하구요 자 랜턴 좋아요 좋아요 퀸만 잡으면 돼요 퀸 잡으면 뒤도 없애요 상대가 아 퀴로 너무 힘들어요 퀴로 바트가 와요 바트가 와요 바트가 와요 바트가 다 죽여요 자 이거 잡고 일단 바트가 퀸 잡고 바트가 다 죽여요 바트가 세요 어 얼리고 가리고 바 kinda 오 비굴änger 자 나오고요 네 네 콜록콜록은 당연히 어시 없구요 이 안 맞았기 때문에 아 에이디야 서로 러브샵 에이디 특성의 힘 펑타 강력해요 좋아 이러면 18킬 피지 제가 봤을 때 이거 베인한테 둘 다 죽을 것 같아요 친구들이려면 가능해요 정조준 탑에 라인 정리해주고요 암호 가고 있는데 굳이 탑에 쓰죠 네 저렇게 피터질이 싸우는데 어떻게 쓰레쉬가 어시스트가 17밖에 없지 글로벌골드는 총골드가 차량 안납니다 기묘한 안타 기묘한 강기 베인 쌍 유령부의 준비중 가리온 심연의 월 가리온이 심연의 월 그냥 지금은 가시가버지나 태양불 컴팡터가 날 것 같은데요 제일 웃긴건 브론즈식 템트리 고대골렘 플러스 헤르메스거든요 지금 나왔죠 아까 갔었는데 두 배로 강인해지겠다 괜찮죠 마나 마법 상대 마법이 노비랑 자이라가 있긴하지만 지금 워머그 가는거죠? 마무무 차라리 슈렐리아 가는게 낫지않나요? 상대가 치고 빠지는 캐릭터들이라 뭐 알아서 하겠죠 아니 저희가 뭐 굳이 자꾸 뭐 해소하려고 하면 안될거같애 그럼요 즐겨야되요 그냥 이거는 어? 막 이리래요 막 눈 앞에 아무거가 있는 애와 폰부탄대를 그래서 죽죠 오오 동갑올펐서오 이야 낙지 잡혔어 잡혔어 낙지 플레이 제대로 아 근데 구호앗길 왔다가 정사 베인이 프링 베인이 프링 베인이 프링 아 이거 잊었어? 이거 구호는 잊었으냐? 아아아아아아 가리온 너무 늦었어요 가리온 속박 속박 걸리고 가리온 뒤집고 전사 아 또 왜 심해내보러가! 좋냐? 목잡고 전사 덕기고 눈범이 방구 밟고 죽었어요 또 전사 이거는 운용이 안되죠 마무리 아 방금 전 카피디 아 정말 의도하지 않은 네 그걸로 수은장시도 풀면서 궁 다 씹고 쓰레기같은 낚시에 쓰레기같은 성공 네 이거는 바론 줘야죠 이런 균형 깨집니다 설마 피그벼어서 죽진 않겠죠? 네 피그벼 웃길라고 어 제가 은근히 개교 욕심도 있어요 방송 욕심도 있어요 이거 봄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봄보는 거 아니에요? 이거 봄보는 거 아니에요? 설마 못먹나요? 봄보는 거 아니야? 뭐하냐 못먹는 거 아니야 야 그냥 먹지 강도 썼어 강도 썼어 먹었어 먹었어 죽어도 먹을 건 먹겠다 먹긴 먹었어 베인이 못빵하면 되잖아 웃겨지겠네 진짜 웃겨지겠네 진짜 아 이게 바로 낫겜잼이죠 아예 낫겜잼 낫겜잼? 이게 바로 매치업점 매치업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 그럼요 아예 저희 심평파겐 돼있어요 아 이거 스플릿 푸쉬하면 되는데 신지드가 태포를 왜 들어오는 아직도 포기 안하셨어요? 그만하겠습니다 가리언에 대한 어떤 미련이 남아서 두 친구가 저럴 친구 아닌데 와 데미지 진짜 세다 어 어 궁 없는 거 알아서 어 예? 좋냐요? 종라를 굳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예예 장정식이 제간도에 쿨을 벌겠다는 의도였던 것 같은데 네 그렇게 빨리 쓸 필요가 없었는데 아 드디어 궁? 장정식으로 궁을 안 썼어 아 없네요 없더 썼죠 궁 있는데 궁 있는데 왜 안 썼죠 모르는 거 앞으로 히트스요 탈진 걸렸기 때문에 이거 한번 당겨주면 사용성 실패 예 이건 뭐 예상된 거구요 오오 비전이도 이거 콜록콜록은 볼쯤에서 밀어 한번 당겨주고 밀어주고 그런 거 없고 사용성 되나요? 대명사 쓰는게 더 웃긴건 아직까지도 억제기가 밖에 안됐다는 거네요 네 아 명승부에요 궁극기도 좀 아쉽고 여러가지 아쉬운 점이 있지만 그 이상의 재미를 주고 있습니다 아 그럼 재미있으면 됐죠 뒤집고 이즈리얼도 숨이 다진 뒤 지금 82킬 나왔습니다 빙당 2킬 어? 타워만 밀지 신비를 때리고 있어요 아 타워 2대만 때려가지고 란딘이 켰고 이즈리얼도 아파해 퀸이 너무 아파해 이즈리얼도 안삐져 피그데어라도 잡고요 아우 박쥬 타워를 치라고 때리라고 좀 타워 2대인데 아우 아직도 포기 안하셨어요? 아 예 죄송합니다 네 아 예 다시면서 관람하는 재미로 아 네네 그렇죠 이걸 어디 이해하려고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럼요 그럼요 베인은 지금 유력분이 3개째 바트 예 제다리 점프튀기 제다리 장단치기 제다리 아 정말 단 1분도 놓칠 수가 없는 네 다시보기를 볼 수가 없어요 네 지금 43분 넘어갔는데 82킬 분당 2킬씩 나오고 있습니다 명장면이 정말 초단위로 이어지고 있어요 네 글로벌골드 막 거의 차이 안나오는데 자이라 궁도 되게 아쉽게 막 빨공 예 그러니까 살기위한 궁 계속 그렇게 나가고 있어요 아유 서포트하는게 낫어요 이분이가 그렇죠 오히려 지금 미드를 림락이 지금 오히려 판하기 더 좋은 상황이고 림락이 지금 림락이 지금 판하기 더 좋은 상황이고 림락이 특성만 AP쪽 찍었으면 자 베인스플릿 아 바트 봤어요 옆에 숨어있던 바트 봤고요 베인이 승리 중이요 베인이 승리 중인데 신지 등 한타 참여하고 있고 베인 막아야죠 빨강팀 신기대 플레이가 좀 많이 아쉽습니다 계속해서 한타 구도 뭐 이런거보다도 운영이 좀 많이 아쉬워요 어 그냥 궁 써버리면 되죠 빠진거 맞으면 지금 써야죠 쌍 걸어야죠 그냥 그냥 카피디가 좀 안 써야죠 아무운 궁 써야죠 지금 써야죠 5명 맞힐 필요 없어요 헤헤 5명 맞추는 아니오 1명 맞추잖아요 그냥 서수하니 카피디도 눈범이 죽었고 히즈 맹활약 카피디가 살았어요? 더블킬 자 이렇게 신나서 보니 베인홈이나 베인한테 다 죽어요 속박 걸렸구요 베인 근데 버리네요 그래 아유 카피디 무디했죠 예에에에에에 아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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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위험했어 많았어 넘어가려고 하다가 위험하니까 제자리 점프 넘어갔으면 죽은거에요 아 공속좋아요 2.3이 공토 자여라 피했고 야아 좋았어 어 근데 신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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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소촌사로 낚았어요 소촌사로 낚았어요 아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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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하하 아하하하 짜거에도 이렇게 하기 힘들겠다 하하하하 혹시 못믿었죠 와 바트가 2진3킬인데 억제히 못믿었어요 억제히 못믿었어요 44킬 대 45킬 하하하하 100킬 넘기기 직전입니다 네 이렇게 넘기기 직전이에요 쏠드래곤 아 이거 망룬 부담감 어떡하죠 하하하하 글골이 안멀어져요 아 저도 이정도 쓰시는건 맞는데 웃긴건 웃긴거죠 저할때도 많이 비웃잖아요 같이 웃어야지 뭐 마이크잡은사람이 원래 웃는거에요 글로벌골도 차이 안나는게 더 웃겨요 저는 굉장히 팽팽합니다 왜냐면 이분들은 글로벌골도 못보거든요 억제히 맞출래야 맞출수가 없어요 자기들이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상대 진짜 못한다 하하 우리가 이긴다 카피팀 워모그까지 갔고 헤르메스 가나요 10m 그것까지만 가면 풀템이거든요 베인이 쏠불 되게 많이 한거 같죠 베인 CS 보세요 180밖에 안돼요 왜냐면 초반에 베인 3유령무이 공속으로 갔습니다 공속성애자 저 공속 풀공속이라서 어차피 공속댕 가봤자입니다 그렇죠 차라리 데미지 무하는 데거? 초회속 싸김? 그런게 좋아요 어 한번 러싱 좀 깊숙이 왔어요 이번엔 어 이제 베인 진짜 3같이 할거네요 그렇게 좋았어요 어 그래가지고 낚시가 됐어요 정서준 뒤에서 바트 뒤에서 타워 밀었고 바트가 시간 잘 끌었죠 어 이거 1분간 시간 끌었죠 근데 안쪽에서 하나도 마무리를 못했기 때문에 아아 이거는 던졌죠 퀸 어딨죠 퀸이 퀸이 쓰레쉬를 죽고 던졌어요 아아 이거는 피그리아로 살아야죠 살아야죠 오? 하하하하 마지막에 뒤돌았어 하하하하하하 격이 마무리되는 분위기 이거 이대로 끝나면 되죠 40초 저 못 끝낼거 같은데 왠지 이 친구들이라면 자이라가 지금 30초 후에 나오긴 하는데 뭔가 보여줄거 같아요 제 생각에 이거는 그냥 다 무시하고 억제기 밀고 쌍두이 포탑 하나 정도? 자이라 거기서 괜히 오바다 잡히면 억제기 까고 그냥 빠지나요? 더 밀어도 될거 같긴 한데 미니언이 없긴 한데 하하하하 빠져야겠는데요 그냥 그냥 빠져야되요 어차피 못 밀거면 확실하게 선택해야죠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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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는 밀려면 밀려죠 충분히 빨리 밀어야죠 하나 같이 밀어야죠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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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 빠지 말고 아 뭐지 불안함을 아 불안함 두개 어 밀었어? 이러면 여기서 괜히 넥석스 밀다가 여기 있는 멤버들 죽으면 이대로 경기 끝나거든요 어? 좋아 이러면은 굉장히 유리해졌죠 게임 근데 어차피 어차피 한타에요 가지가봅 신지도 가지가봅 이도 커요 어차피 한타 이기는 쪽이 무조건 이깁니다 지금 미드를 쭉 밀면서 어우 근데 짱세 지불 안 갔었어요? 쓰레기팀에 미드쭉 밀면서 한타에서 짱새가 집을 안갔었어요? 베인 지금 눈에 뵈는게 없는 삼류력무인데 이거 엄청 빨라 낚시가 됩니다 낚시가 됩니다 낚시가 돼요 아 나 어쨌든 낚았어요 네 어쨌든 잡았습니다 낚시는 빗나갔지만 이거 끝내면 되죠 그냥 가서 베인 없으면 60초 남았는데요 끝내면 돼요 끝내면 돼요 끝내면 돼요 아 끝내면 돼요 끝내라고 좀 짱새 넌 왜 거기 있니 짱새? 세완아? 뭐해? 금수로 죽겠다 발로 도망가고 죽으려 죽고 오 이제 이겼어요 아 이제 이겼어요 기준이 왔어 자고 왔어 자리하고 기준이 왔어 대박 자 피지가 세긴 한데 자 스매시 퀸니 스매시 탈팀 근데 이거 자이라한테 왠지 바트가 죽을 것 같은데 가시가 바트 도망가 아아 전사 가리온과 싸우면서 카피니 무시하고 본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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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무리되겠는데요 아 이거 어떻게 되냐 빨리 와야되는데 베인 아직 13초 비구멍 그만 쳐먹고 좀 막으라고 이제 집가네요 됐어요 됐어요 아 진짜 미치겠네 100킬 넘었어요 103킬 체력 채우고 느긋하죠 지가 먹고 싶은게 아니면 느긋해요 네 어 신지도 죽을 것 같은데 베인한테 아 진짜 친구들 정신 못 차리네요 103킬 베인 진짜 쓰레기가 착하다 하하하하하하 때렸다오면 크리티컬이 뜨는데 유령 무의 하나 빼고 딜 무한의 대검 하나 있으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 글로벌그도 500골드밖에 차이 안나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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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분 게임에 어? 튀겼어 퍼즈하나요 설마 이거 퍼즈해야죠 아 이지리얼 나왔는데 어? 여기서 다치잼 하하하하 검진왕 엠엠이 심판입니다 네 여기 여기 어떻게 하나요? 공식 경기를 원래 퍼즈는 이쪽 퍼즈 할 수 있거든요 이게 퍼즈 안 하는 거 봐서는 금방 들을 것 같아요 그 전까지 이제 한타하지 않겠다 어차피 저쪽팀이 선택한 거니까 원했으면 퍼즈 했겠죠 그쵸 그쵸 네 저희가 뭐 하고 안 하고 문제가 아니라 퍼즈가 가능한 상황에서 퍼즐 안 하기 때문에 하하하하 식물 저기다 써 하하하하 이 때를 끌어온 다음에 식물을 저기다 쓰는 드래곤 한 번 먹지 않았나? 네 한 번 아 또 먹긴 못해 아까 쏠드래곤 하고 막 계속 그랬어요 어 오 이지리얼이 없는데 이거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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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 한타 준비해야죠 이거 어차피 한타 이기는 팀이 이번에 한타 이기는 팀이 이겨요 이번 한타 이기는 팀이 이겨요 아 이건 끝날 분위기죠? 아 죽었어 이거는 아 죽었어 이거는 아 근데 여기 주변에 베인이 안 오는데? 베인 탑매고 있어요? 로블랑했어요 로블랑했어요 아 근데 못 누르겠어요 못잡아 쓰레쉬 못 잡았어요 아 이거 베인 없는데 한타 지면은 아 베인 없는데 한타를 이지리얼 없는데도 조냐는 왜 눌렀니 이브라? 잡고 김생 아아 아아 결국 베인이 왔어야죠 이건 경기 여기서 끝나는 분위기죠 진짜 비쓰레기 정말 약합니다 와 이걸 벌레가 이기네요 와 힘들다 승리 글러브골드 400골드 차이 났습니다 아우 지치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번 경기 하이라이트 한 번 네 보면서 아 예리한 저격이었어요 명장면이죠 밥 먹자 와 맞췄구나 이걸 또 아 채팅에 바트조 난리 나겠군요 야 25번 딱 들어오면서 아 그렇죠 잡았다 명장면이었습니다 명장면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1대1인데 3경기 가야되나요? 아 가야죠 시간이 좀 애매하긴 한데 아 그러네요 음 7시에 네 어떻게 뭐 칼바람 나라고 그럼 은교가 있긴 한데 네 네 자 일단은 빨리 그럼 진행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접속들 해주시고 준비가 되면 저희 바로 아 그냥 방송 들어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끊어는 끊어는 가야되니까 네 네 잠시만 기다려주시도록 하죠 잠시 후에 뵙죠 뵙죠